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그치 귀신은 없어 그냥 한번 물어봤어? 구독, 좋아요, 얌웅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보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귀신이 있다고 믿어? 이런 표현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제가 준비한 문장은 당신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큰소리로 바로 확인 후에 말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죠? 자, 런웨이라는 것은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요는 있다, 귀신이죠 귀신, 귀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뭐라고 한다고요? 니 런웨이 요구에 마?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귀신이 있다고 믿나요? 뭔가 조금 더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럼 믿다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리 믿다 중국어로 시앙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 시앙신 요구에 마?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우리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당신은 귀신을 무서워하나요? 아, 아니요 라고 해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뭘 쓰면 될까요? 무서워하다? 팔, 파를 쓰셔도 되고 파만 쓰셔도 됩니다 파만 한번 써볼게요 당신은 귀신을 무서워하나요? 시작! 니 파고에 마? 그렇죠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 가지 배웠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니 런웨이 요구에 마?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나요? 니 샹신 요구에 마? 당신은 귀신을 무서워하나요? 니 파고에 마? 간단한 문장이지만 잊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무서운 얘기할 때 꼭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니 런웨이 요구에 마? 니 런웨이 요구에 마? 니 런웨이 요구에 마? 어? 뭐야? 아오, 차라리 귀신이여라 귀신이여라 사람이 더 무서워 아오, 차라리 귀신이 아오... 그래서 제가 넣었던UNT입니다 감사합니다.